안녕하세요 2월 26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와플터치 2월 26일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당하여 너희 눈앞에서 분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며 어심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혹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며 감남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뉘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림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단 하루밖에 없는 날로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하나의 거대한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옛 문자리와 모퉁인 문까지 그리고 한안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액할 것이다 그리고 적의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나면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나라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소치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물의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법석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매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러 오셨던 기사님이 딱 한 가지 당부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안에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한 번씩 면봉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센서를 닦아주지 않으면 센서가 더러워져가지고 더러운 공기가 와도 더럽다고 인식하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도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줬는데 그 공기청정기의 센서를 좀 종종 닦아주어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좀 그런 센서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러워 보일 수도 있고 교회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깨끗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민족들의 제사장 삼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즉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센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깨끗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이 깨끗해 보이는 온전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반 이상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 이상 죽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센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너무나 이미 더러워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한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아옴을 인식하고 있다 돌아옴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것 같으나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라는 곳은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청소하기 위한 걸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레라는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좀 뭐랄까 일상적인 용어로서 어떤 곳을 청소하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걸레를 빠는 일이거든요 걸레를 빨아야 깨끗한 걸레로 방바닥을 닫고 유리창을 닫고 해야 사실 깨끗하게 되거든요 근데 걸레 자체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곳, 더러운 곳을 닦아도 그냥 그것은 문지르는 것 뿐이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냄새 나는 걸레로 닦아서 온 방에다 그 냄새를 묻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일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서 그 것이 있어야 되는 깨끗한 모습의 걸레로서 있어야 되는데 빨아진 걸레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더러워져서 세상을 닦아버릴 수 없는, 세상을 닦는다 하여도 오히려 더 더러운 곳이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닦을 만한 깨끗한 존재인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깨끗한 존재인가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향기를 내보내야 될 사람인데 어쩌면 세상의 냄새를 내보내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성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첫 번째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아이리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센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물론 세상이 매년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라는 센서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센서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 아직은 쓸만하구나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아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에도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구나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아직은 이 교회가 깨끗하여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심판은 물론 없어야겠지만 그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좀 자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를 빨 수 있었으면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으면 교회가 하나님께 엎드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함께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그 세상이 너무나도 죄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세상을 깨끗해야 할 존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존재로서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이미 더러워져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내 주위가 깨끗해지고 내 주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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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